안녕하세요 전당파제 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감기에 걸렸다가 일주일 전에 걸려서 지금까지 그냥 기침만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고생한 것도 없고 그냥 기침만 조금 하고 아직도 여전히 좀 하고 있어요 다 낫지는 않았거든요 오케이 오늘은 EAA 그러니까 유러피안 아메리칸 아머리 에서 수입 판매하는 여기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HWM 이라는 독일에서 만든 회사가 있거든요 요게 지금 바운티 헌트라는 요게 있는데 45 롱콜트를 사용하는 싱글 액션 리발버를 갖다가 오랜만에 또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충 청소해서 팔아먹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청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충 또 소개하자면 전장이 10.5인치 한 번 좀 더 되요 그러니까 26.6cm 되고 총열의 길이는 평균적인 거 4.75인치 에요 12cm 되고요 무게는 이거 뭐 전부 다 쎄니까 좀 묵직해요 34.57온스 그러니까 1075.4g 나가요 그리고 이것도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어 가지고 일반 또 블루드 금정색 보다 요런 색깔이 조금 더 가격이 비싸더라구요 보통 자 신품이 한 뭐 한 500달러에서 600달러 팔리는데 저 중고품인데 그런대로 뭐 괜찮아요 깨끗한 편이거든요 많이 사용한 흔적은 있는데 좀 깨끗해 가지고 아마 45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케이 요거 대충 한 분해 해 보겠습니다 요 분해할 때 요거 요 부분을 누르고요 요거 핀을 빼면 빠지거든요 그럼 또 여기 열고 그럼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밖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꼬질대로 대충 쑤시고 뭐 저 청소하는 거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항상 뭐 대충만 하는 거니까 대충 하고 그 손님들이 그냥 집에 가져가서 또 다 본인들이 다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판매만 대충 바꿔 내는 거에요 어 여전에 한국은 많이 춥겠지요 모두를 참 조심하셔야 될 텐데 길도 미끄러울 거고 운전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모두들 안전하게 어 겨울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총률이 그렇게 뭐 썩 더럽진 않네요 생각보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싱글 액션이니까 카보 액션으로 그냥 사기 연습 좀 하고 해서 많이 사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또 모르니까 대충 청소 한번 해 봐야죠 그래도 이제 지저분 할 거니까 여기는 먼지가 있을 테니까요 그냥 뭐 대충 다 그냥 청소 다 한 셈이에요 어째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요 부분도 기름칠 해서 헝급으로 닦아주고 여기 요 부분도 그리고 제일 청소하기가 힘든 데가 요 총열이 연결되는 요 부분인데 여기는 청소할 방법이 제가 별로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저는 그냥 그냥 판매만 닦는 수준이에요 중고총은 다 이렇게 그 청소 다 잘 안 돼 있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이렇게 그냥 사거든요 사람들이 있는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원치 않는 사람은 새 걸 사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고총을 많이 사요 신품보다 보통 초보자들은 신품을 많이 사고요 수집하고 이런 사람들은 총을 많이 쏘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중고총을 사더라고요 뭐 대충 다 했습니다 거진 다 했고 여기 총열은 나중에 조립한 다음에 조립하는 건 항상 이거 열어 놓고 조립하면 되거든요 들어가고 요거 닦고 가운데 요거만 그냥 중심축만 그 청소 요거 잠깐 요기 좀 더러운 게 있는 거 같으니까 요거 닦아내고 그냥 이것만 끼고 집어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대로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못할 때가 가끔가다 제가 헷갈려서 할 때가 있어요 다 들어갔네요 그냥 그냥 쑥 들어갔어요 다 된 거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대충 이거 청소 다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나무 재질에는 이거 발라주면 항상 빛나는 거 알죠 요렇게 요기 있는 거 보다 요거 차이가 나거든요 요렇게 오늘 청소 땡입니다 그냥 세수만 시키는 거죠 어째 보면은 다 했거든요 그럼 또 방아쇠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아마 싱글 액션이기 때문에 방아쇠가 좀 부드러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죠 그래도 한 3파운드도 나올 거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1.2 1파운드 14.9온스 0.88키로 굉장히 부드럽네요 오케이 오늘은 EAA 바운티 헌트 45 롱콜트 싱글 액션 리발브가 있어가지고 대충 청소하고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